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멋있다. 우와. 이렇게 하면 딱 앉는 거 아니야? 나는 까마귀인 줄 알았어. 멋지다. 새가 있는데. 앉아있는 시각. 이렇게 해봤어. 스크래스로 다신가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 시각 세계였습니다. 말구는. 우리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 시각 세계였습니다. 모두들이 potluckl 안맞습니다. 단단한 famoso 편의점에서 예배가 날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니 얘가 체력이 없어야 될 거야. 제가 저런 거 그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까비 놀랐어. 여기. 저기 뭐지? 여기가 여기가 여기.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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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가 여기가 여기.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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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륵 이리와 어륵 줄게 이리와. 이렇게. 얘는 아마 얘는 아직 아기라서 굴어요. 그니까. 얘는 이제 1년, 3개월 정도? 네, 4살. 음, 컨트롤 해주는구나. 얘는 이제 배우는 거잖아. 이리 와, 이리 와. 색깔이 정말 이쁘다. 오, 예쁘다. 눈, 눈 봐봐, 눈. 눈이 그려놓은 거 같아. 진짜? 빨대, 빨대를. 다 녹았겠다. 복 histori. 맛있지? 거기 좀 묻어있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게 잘 어울렸어. 이게 좀 마치, 산들. 있어어어어어어? 성 겁이 많아. 생무대까지 해봐. 박지들아. 아니, 날씨에 따라서 안정표가 있는데. 말해도. 걔냄새 좀 소원. 오, 껄? 혀는 고삭이네? 응 어.. 혀가 있어, 혀가 혀가 되네! 오우! 칼스로 먹겠는데? 아악! 왜! 응! 어.. 파트라.. 아빠, 아파 파트라 대파트라 먹네? inton 도착 다음 시간에 줍굿 집중 사람들 어디에 떡볶이 저렇게 질투 랄비가자 가즈야, 가즈가 자세히 가즈 가즈야, 가즈가 자세히 가즈 우리는 여기는 시흥 백옷생태공원입니다. 해즈역에 왔더니 이렇게 일몰이 예쁘죠? 습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까비야 걷자. 까비 가자. 오늘 까비 운동 많이 하네. 갈대란길 앞에 이렇게 주차장도 있군요. 어, 순천만 같아. 순천만이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여기는 시흥 백옷생명공원의 갈대길이에요. 하늘에 불이 났습니다. 여기는 뜰의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놀라세요. 놀랐어요. 하늘에 불이 났습니다. 저 불타는 하늘처럼 저에 대한 사랑은 더 괜찮아요. 사랑은 문제 때문에. 멘트 저지래요. 사랑이. 상아지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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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